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삭제하는 리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cd-치수삭제 리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설계사들이 도면을 그릴 때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설계사한테 비슷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비슷한 게 있으면 받아와서 도면을 수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입되어 있는 이런 치수들이 수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설계사들이 과감하게 모든 치수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수정을 한 다음에 새로 치수 개입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치수 삭제 리습입니다. 이 리습은 커피나무 설계실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습의 내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리습 실행 명령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cd 언더바 치수 삭제 리습이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빈 메모장을 하나 여셔서 cd 언더바 치수 삭제 리습을 드래그해서 메모장 안에서 떨궈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defun defun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c colon cd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cd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리습 실행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 리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사들은 제각각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 명령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cd가 되어 있는데 이 리습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jd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jd를 입력만 해도 치수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렇게 jd로 바꾸셨다면 밖에 있는 파일의 이름도 나중에 jd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쪽에서 jd라는 명령어를 보시고 아, 이것은 치수를 삭제하는 리습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메모장에서 열게 되면 그 속에 jd라고 실행 명령어가 들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언더바 치수 삭제가 있죠? 이 리습을 여러분들께서도 빈 메모장을 하나 여신 다음에 드래그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드래그에서 메모장 안에 떨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랩판 옆에 c, colon, cd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인데요. 이 cd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cd라고 되어 있는 것을 jd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cd를 j로 바꾼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바꿨죠? jd로 바꾼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d로 바뀌었고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cd 치수 삭제 내부는 jd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메모장을 닫으신 다음에 cd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jd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이것만 가지고도 내부에 있는 명령어가 jd다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cd를 jd 치수 삭제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습을 수정했다면 리습을 설치해야 되겠죠? 리습을 오토캐드에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 약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캐드 리습 기초 3번 영상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토캐드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리습을 직접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토캐드로 들어왔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하나 있죠? 이 도면에 치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치수를 다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장도 시간이 걸리는데 수십 장, 수백 장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할 일이 많게 됩니다. 복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복구를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CD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JD로 바꾼 것을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CD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D를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도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번에 모든 치수들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확대를 시켜봤더니 M8탭 DP2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치수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E2-C25죠? 이것도 역시 문자입니다. 밑에 볼까요? C5라고 되어 있죠? 못다기 5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문자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석이 삭제가 됐는데 빨간색 줄이 남아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선택한 다음에 지워보겠습니다. 딜렉트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치수들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운 상태에서 여러가지 수정작업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S를 입력해서 스트레치를 잡고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도면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치수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한 번에 다 지우고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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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